예! 간단합니다 입기상 받는 거는 간단해 노래하면서 좋지 못해 봉장에 살거냐 멋지게 살아라 어차피 그 상황이 없지 않아 앞으로 살아라도 낼 사람 빈혈은 살아라도 낼 사람 나는 나는 내가 더 못 별 알아 어제부터 봉장에 살거냐 희망하게 느껴져 당신을 지고 잘 얘기하는 거야 따라와 따라와 따로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따라와 아무도 하지 말고 따라와 우리 사람은 자기의 살려줘 내가 그 상황이 없지 않아 예전하게 살아라도 낼 사람 보고싶자 튀김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